안녕하세요. 정신건강과학과 전문의 박민철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24.3명, 전라북도는 28.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자살하려는 마음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특히 우울한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주변을 돌이켜보면 자살 생각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도와드릴 일은 어렵인가요?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빨리 발견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얼마든지 남은 생애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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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